금지 야자 다들 주욱! 모이자! 어? 오징어 게임이다 짜잔! 출렁! 인사! 비룡! 간장님! 그날에 가면을 쓰고 계세요! 자, 우리 오징어 게임 알죠? 네!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! 아, 나이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하도 유명해서 해외에서도 난리가 왔니? 네, 엄청 난리! 그 게임 안에서는 한국의 옛날 놀이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게임을 해보겠다! 안녕하세요, 뿌! 오, 마치 영희도 들어왔네! 영희야, 너도 게임에 참여해라! 게임이요? 자, 우리는 태권도가 가미된 놀이를 하면서 게임을 해보자! 태권도 게임? 먼저 간장님이 말하는 태권도 자세를 정확하게 한 후 공깃돌을 3개 이상 잡고 발차기를 한 후 딱지치기를 해서 넘기고 완주 버튼을 누르면 성공! 더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! 오, 내가 이길 거야! 나한테 유리하겠는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자, 모두 자신 있어야 하는데 그거 해볼까?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! 좋다! 가장 먼저 어려운 준비! 시작! 압차기 준비! 압! 압차기 시작! 압! 통과! 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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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이상만 잡으면 된다! 3개 이상! 3개 3개! 3개 3개! 3개! 3개 겨우 올라갔다! 무조건 이거 다 잡아야 돼! 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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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잡았다! 통과! yes! 발 DK 발차기 안 보여줍니다! 아! 아! 통과 통 mas 아이씨! 잘한다... 쟤 왜 이렇게 잘해 threaten... 예? 예! 으아! 에... 에이... 에이... 에... 아... 아! 어려운 기록 1분 30초! 잘했다! 오 예쓰! 잘했다! 다들 박수! 승 SPEAKER 다음은... 달래! 게임 바로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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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갈래 놀래지 말라고요 너네 웃지 마라 죽는다 자 갈래 나와서 게임 해보자 자 준비 시작 자 정권 찌르기 정권 찌르기 시작 폭풍과 탕 내 정문이 죽었어 3개만 잡으라고 5개 넘게 잡아주지 공기 통과 다음 발차기 준비 발차기 시작 폭풍과 다음 딱지치기 죽었어 뿌 공기 공기 갈래 1분 25초 예스 예스 뿌 현재까지 갈래 1등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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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조건 새로 미는 건가 유행한가 봐 아 좋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그래 학년이 할 수 있지 학년이 준비 시작 자 압착이 준비 압착이 시작 아 잘했다 공기 6학년 공기 못할 것 같아 뿌이 6학년 공기하는거 한번도 못봤는데 못할 것 같아 아 바로 잡았잖아 뿌이 오 공기 완전 잘해 발차기 시작 공과 딱지치기 6학년도 딱지치기 잘하는데 누나 잘하면 지겠는데 으윽 지면 안되는데 뿌이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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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대박 완전 빠르다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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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년 승관 흐윽 으윽 으윽 뭔데요 먼저 말해주세요 뿌 과연 양갈래 누나를 이길 수 있을지 갈래랑 3초 차이 난다 3초 차이? 제발 1분 28초여라 28초여라 뿌 2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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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경의 기록은 1분 22초 아 학년 승리 우와 뭐야 아쉽게 쳤잖아 오우 6학년 승리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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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! 예쁜 봉투에다 뿌려줬다. 우리 오키님 편지 오마이비키에게. 우와! 그림 진짜 잘 그리잖아? 그런데 나는 어딨냐고, 뿌! 안녕하세요. 저는 오마이비키 찐팬 이현서입니다. 저는 8살 때부터 오마이비키를 봤어요. 제가 그림을 못 그린 점은 정말 죄송해요. 그림 잘 그리는데, 뿌! 나도 그려줘, 뿌! 팔찌도 만들어서 보냈어요. 그리고 한 번 더 사랑해요! 오마이비키! 뿌! 귀엽다. 오! 팔찌다, 뿌! 우와! 우와! 스티커! 오! 예쁘잖아? 나 그림 진짜 잘 그린다. 비키야! 안녕! 백설아! 설타라! 스텔라! 왔어? 스텔라! 오! 왔어, 비키! 진짜 똑같이 그렸다! 뿌! 편지랑 편하트 감사합니다! 사랑해요! 뿌! 손잡고,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! 지저귀는 새처럼 산다!